기각력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검정통계량 T0값이 A가 더 크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검정통계량값이 더 크다 뭐? T분폭값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한쪽이기 때문에 1-α가 더 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유도 누가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한쪽이기 때문에 α가 더 가야 됩니다 그러면 0.05라 그랬으니까 1-0.05니까 T의 0.95가 될 것이고 자유도는 M-1이니까 5가 되겠지 알겠죠?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주어져 있죠? 0.95의 5는 2.015잖아 그죠? 2.0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면 만약에 검정통계량값이 더 크다 이면 어떻게 된다? H0를 기각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판정을 해야 되겠죠? 판정을 해야 되는데 T0값이 여기에서 구했는 게 3.247이었다 그죠? 247은 여기에 보면 T분폭값이 2.01으로 오니까 이거보다 더 크죠? T의 0.95의 5보다 더 크다 이므로 이렇게 돼 있는죠 이므로 어떻게 된다? H0 기각 더 클 때 H0 기각된다 그랬으니까 H0가 기각된다는 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H1이 어떻게 된다? 채택이 된다 즉 뭐냐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보게 되면 지문에 보면 A자급자가 측정한 것이 B자급자의 측정지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검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23번 문제를 보면 개수 및 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중 여기서 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방식 계량이다 그죠? 여기 보면 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샘플링 검사의 적용 조건으로 틀린 것은 조건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제품을 로또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지 로또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샘플링 검사잖아 샘플링 검사이기 때문에 한 로또가 어디까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검사 단위의 품질을 계량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왜? 계량이니까 계량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부적합품율을 따르는 경우 특성치가 정규분포 부적합품율이니까 당연히 정규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될 것이고 부적합품율을 따르는 경우 부적합품율을 어느 한도 내로 보정하는 것이므로 합격 로또 안에 부적합품이 들어가선 안 된다 이거 틀렸는 거죠 왜? 샘플링 검사잖아 샘플링 검사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부적합품을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허용한다 만약에 부적합품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면 전수검사를 해야 되겠지 알겠죠? 이거는 샘플링 검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2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전기 마이크로미터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AB 2개의 전기 마이크로미터 크랭크 샤프터 5개에 대해서 각각 외경을 측정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AB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통계량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여기에 나오는 24번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풀었던 내용이죠 아마 앞에 22번에서 풀었을 것 같은데 22번을 맞췄다면 아마 24번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문제를 내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중복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시료번호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상으로 된 데이터잖아 그죠? 그러면 DI를 구해줘야 될 거고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AB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거죠? 뭐 우리가 여기에 검증 통계량 값만 물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양쪽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죠? 뭐 여기에서는 이 문제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검증 통계량 값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차이를 구해보면 16에서 14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2가 나올 것이고 15에서 13을 빼면 되겠죠? 이것도 2가 나오겠네 11에서 10을 빼면 1이 나올 것이고 16에서 14를 빼면 2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도 13에서 11을 빼니까 1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있는 5개의 데이터 다 돼서 5로 나누어 주게 되면 D바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D바가 1.6이 나올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검증 통계량은 T분폭값을 했죠? T0 이렇게 돼 있고 D바를 나누어 줬었죠? 루터 SD의 제곱 분산을 나누어 준다 그죠? N으로 나누어서 구했다 똑같잖아 이거 앞에 구했는가 하고 이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D바는 1.6이라 그랬고 나누기 여기서 분산을 구해야 되겠네 그죠? 분산 SD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서 물론 계산기 입력을 하고 분산을 불러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이고 안그러면 여러분들이 변동을 우선 먼저 구해야 되겠죠? 변동을 구하게 되면 여기서 시그마 제곱의 합이라고 그랬죠? DI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시그마 DI 합의 제곱 나누기 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여기에는 5개의 데이터 5개의 데이터 제곱해서 다 돼주고 다 돼 있는 거에 제곱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2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변동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분산은 소문자 SD의 제곱이라고 나타내는데 대문자 SD를 N-1로 나눠주면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1.2였으니까 1.2를 N-2 N이 얼마냐 하면 5개죠? 5개니까 4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0.3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루터 0.3을 나눠주는 거죠 뭘로? N으로 나눠주니까 N이 5니까 5 이렇게 더 갑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6.532 이렇게 아마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루터 0.3만원 2.0 보증